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거는 원데이 스위터 어 저희 딸 사이즈로 뜨고 있는 거 밑에 고무 담만 남았거든요 그거 주고 음 어제 이제 살짝 이렇게 몸에 대보니깐요 한 요만큼만 더 떠 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만큼 더 떠오면 되는데 실이 한번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 가지고 어제 뜨다가 실 연결하기 귀찮아 가지고 여기까지 했구요 이거의 사용된 바늘은 저는 고무단 뜰 때에는 고무단 3.5mm 라서 3.5mm 진저 진저 바늘로 진저 바늘이랑 이 실이랑 되게 쫀득쫀득하니 잘 떠져요 그래 가지고 요 실로 하고 요 바늘로 떴고 저는 마인드풀 요거 케이블 쓰고 있는데요 이 케이블 진짜 좋아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이 의자를 저번에 어디서 샀지 트레이저스 트레이저스에서 이 의자가 너무 맘에 들어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완전 너무 잘 붙어 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저쪽 등받이 쪽에도 붙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기도 붙고 등받이 쪽에도 붙고 하니까 너무 좋구요 이거는 음 제가 두 번째로 뜨고 있는 먼데이 세이터 잠깐만요 먼데이 세이터는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음 제가 이 고무단 떴을 때 이거 느낌이 좀 별로여 가지고요 이 실의 느낌이 별로여 가지고 뜰까 말까 막 했었는데 해보니까는 떠보니까는 조금 떠보니까 괜찮은 거에요 맘에 안들면 이거 뭐 전체 그냥 염색 한번 해보지 하고서는 그냥 떴거든요 근데 음 괜찮아요 되게 느낌이 막상 떠보니까 괜찮은 거에요 그래서 메리아스 느낌이랑 이거 고무단 느낌이랑 달라 가지고 음 그래서 약간 여기가 별로였나 봐요 근데 메리아스 편물의 느낌은 괜찮아요 이렇게 색깔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구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에요 지금 제가 세 번째 사이즈로 뜬 거거든요 세 번째 사이즈로 뜬 건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실이 엉켰어요 뜨면서 느낀 건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떴나? 사이즈를 잘못 봤나? 했는데 사이즈는 맞는데요 세 번째는 맞는데 이게 실 느낌에 따라 사이즈 차이가 엄청 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둘레에서 코가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느낌도 많이 다르죠 얘는 되게 쭉 조그마하고 조금 크고 좀 크고 지금 얘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편물 지금 편물의 사이즈는 엄청 달라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너무 내가 이거 개수를 잘못 셌나 하고서는 봤는데 개수도 잘 셌더라고요 늘림한 거 개수도 잘 셌고 어 근데 이게 이 사이즈가 원래가 맞고 이게 수축이 크고 게이지가 안 맞아서 얘가 이제 작게 나온 건데요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한테 되게 낙낙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먼데이 스웨터 자체가 어 좀 여유분이 20cm 정도 있게 입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어 소미도 낙낙하고 엄청 낙낙하죠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네 그래서 엄청 낙낙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레이스 실이 부족할까봐 레이스 실이 부족할까봐 살짝 걱정은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편물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걱정했었던 거 이만큼 떴을 때 엄청 걱정했는데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근데 이 정도 뜨면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어 그냥 계속 뜨게 잘했다 되게 중간에 좀 바꿔줄까 실을 바꿔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런 색 요런 색 정도로 이제 이 실을 음 바꿔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꿨으면 얘가 엄청 칙칙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되게 어 산뜻해요 산뜻한이 어 산뜻한 가을 느낌? 이어가지고 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뜰수록 그래가지고 되게 어 되게 재밌게 뜨고 있어요 지금 소에 분리해가지고 지금 한 단 떴거든요 한 단 떠놓고 지금 제가 다른 거 캐스톤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 스웨터도 떠야 되고 한데 지금 이거 어 하나 스웨터는 제가 그 얀바님의 그 세모모 함뜻 라고 세상의 모든 무늬를 뜨는 함뜻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세모모 함뜻에 들어가가지고 하나 스웨터를 저는 뜰 거거든요 어 그랬는데 이거 가디건 전 자쿠리 가디건 저음부터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어제 캐스톤을 했는데요 이거 뜨는 구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게 이만큼 뜨고 이 실이 실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실은 제가 라라 요즘 거의 라라뜨기 거 많이 쓰거든요 얘도 라라뜨기 거고 지금 이거 자쿠리 뜨고 있는 것도 라라뜨기 건데 라라뜨기의 얘는 연사된 실이고요 얘는 그냥 그냥 메리노 외출할 때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이거 챙겨갖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이게 천천히 당기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요령을 터득을 했거든요 이거 메리노 실로 산 건데요 오합 오합으로 샀고 저는 이거 저한테 있는 이거 니트 컨테이너에서 샀던 뭐예요 울 홈박 뭐예요 이거랑 합사해가지고 이만큼 떴는데요 이게 되게 얘랑 얘랑 합사했을 때 편물 느낌도 좋고요 이거 메리노 실이 니트 컨테이너의 메리노 실은 되게 약간 거칠어요 실 느낌이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캐시울 느낌 그래서 라라뜨기의 실이 되게 가성비도 좋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제가 합사하려면 리트 컨테이너에서 사서 합사를 하려면 오합으로 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한 콘 사는 가격이나 라라뜨기에서 이렇게 합사된 거 이거 지금 600g이거든요 합사된 거 사는 거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내가 합사하느냐 고생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이게 실의 퀄리티도 퀄리티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편물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합사했을 때는 편물 느낌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편물 느낌이 기계에 합사로 된 걸로 했을 때 훨씬 되게 완성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 느낌이 되게 쫀득하니 좋아가지고 요즘 진저나무 진저바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진저바늘 쓰고 있거든요 이거 마인드풀 케이블이랑 쓰고 있는데요 진짜 뜨는 손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만큼 순식간에 떴고요 어 이게 뜨는 뜨는 게 되게 다른 거 뜨는 것보다 푸띠니트님의 이 도안 제가 많이 떠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얘는 진짜 예상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고 진짜 되게 새롭게 새로운 구조로 뜨니까 되게 신기한 구조로 뜨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런 구조로도 옷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제가 항상 푸띠니트님 거 뜰 때는 어 이런 식으로 가겠지 하고서는 예상을 하면서 뜨는데 얘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 새로운 작가님의 도안을 뜨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떠보니까 그래서 아 새로운 작가님의 도안을 도전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어 좀 어 새로운 거 뜨고 싶은데 할 때 좀 똑같은 메리아스 무늬들에도 음 약간 뻔한 구조로 가는 거는 조금 약간 이제 살짝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좀 새로운 작가님의 도안을 뜨는 거는 약간 무늬 뜨는 것만큼이나 재밌는 구조가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새로운 도전 가끔씩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제가 요만큼 떴는데요 진짜 이거 제가 이런 거 먼데이 셰터나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되게 데일리룩으로 입을 수 있는 스웨터는 제가 한 벌 떴을 때 두 벌은 뜨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서 두 벌씩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아마 제가 두 벌 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너무 디자인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저희 아들 사이즈로 뜨고 있거든요 아들 가을 가디건 하나 떠주고 싶어가지고 뜨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뜨고 또 하나 더 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쿠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스웨터를 뜨려고 실을 샀어요 그 실은 바로 이 실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처음 사봤거든요 뜯어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파인하트 안에서 샀어요 질롱우를 샀습니다 질롱우를 3 3겹으로 해가지고 600g 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저는 질롱우를 처음 써봐요 그래서 느낌이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약간 제가 써본 실에 비유를 하자면 에어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에어울이랑 되게 뽀딱뽀딱하니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의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일단 이거 이 실 써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샘플 실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비슈 비 비주 비주라는 실이고요 사합 연사 근데 제가 이거 살짝 꺼내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 앙고라 20% 잖아요 제가 앙고라실에 되게 예민해요 예전에 앙고라실 한번 뜨다가 엄청 가려워가지고 엄청 조금 고생한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넘게 가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앙고라 느낌이 없는데 왜 앙고라 하고 꺼내봤는데 역시나 털이 송숭숭숭 앙고라 맞더라구요 맞는데 이렇게 그냥 봤을때는 실 느낌이 앙고라 느낌이 안나가지고 앙고라일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꺼내서 보면은 어 털이 슝슝슝 있어요 확실히 앙고라입니다 어 비주 이름이 너무 예뻐요 비주 아이보리랑 블랙이랑 음 음 그리고 이게 약간 어 냄새가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앙고라 냄새인건지 그리고 얘는 어 얘도 살짝 어떤 냄새가 있네 살짝 있고 얘는 조금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있고 얘랑 얘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제가 요즘 요런 색 실에 빠져가지고 근데 저희 아이들 저도 이런 색을 좋아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런 색 계통에 이런 색 계통을 좋아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난히 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색을 제가 어 고르는 것 같아요 아 저희 강아지 뭘 물어뜯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지금 그래서 아 저희 강아지 뭘 물어뜯고 있어가지고 뺏어놓고 왔습니다 이거 어 이거 빨리 한두 개라도 끝내야지 제가 프리마베라 가디건도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끝내고 얘도 끝내고 해가지고 지금 얘랑 하나 스웨터를 같이 뜨고 싶어가지고요 하나 스웨터도 지금 게이지를 내보고 싶은데 스와치를 내보고 싶은데 어 지금 제가 오늘 이를 갈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흐름이 딱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어제 쉬는 날이어서 어제 이거 좀 뜨고 얘도 조금 뜨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톱이 됐고요 이제 제가 주말에 쉴 때 조금 더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지 또 그때 또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합니다 제가 저번주 계속 바빠가지고 촬영을 쭉 못했고 이번주에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저번주 토요일날 캐스트온 해가지고 일요일 뜨고 오늘 조금 뜨고 해가지고 이만큼 떴는데요 이거는 어 하나스위터 입니다 하나스위터 그 얀바님 함뜨 세상의 모든 무늬 세모무 함뜨에 들어가가지고 뜨고 있는 어 거고요 저는 하나스위터를 저번에 떴었는데요 요번에 저번에 뜰 때 너무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실의 게이지가 안맞아가지고 중단하고 다시 뜨는 지금 두번째 뜨는 건데요 이거는 음 전 지금 세번째 사이즈로 뜨고 있고요 이거 이거 이 실은 파인아트 얀의 질롱울이 거든요 이거 로 뜨니까 진짜 무늬가 잘 나오고요 이게 질롱울이 좀 제가 썼던 실에 비교해보면 에어울 같이 안에 약간 공기를 머금은 느낌 그런 실인데 이게 다른 콘사보다 무늬뜨기가 되게 편한 실이에요 다른 콘사들은 조금 탄성이 없어가지고 되게 꼬아줄 때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의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어 이게 꼬아줄 때 조금의 그래도 빡빡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얘가 엄청 탄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얘가 조금의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조금 더 어 꼬아줄 때 손가락이 편안한 느낌의 그런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늬뜨기 진짜 좋은 실인 것 같아요 질롱울이 저는 이거 삼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4.5로 뜨고 있는데요 음 이게 사이즈는 제가 지금 재보진 않았는데 이게 세탁했을 때 수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모든 콘사는 그렇지만 어 좀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 사이즈 떠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넉넉하게 삼사이즈를 뜨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조금만 더 뜨면 이제 다른 무늬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무늬만 계속 저번에도 이 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또 썼고 해가지고 이 무늬가 조금 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만 뜨면 다른 무늬를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지금 음 조금 어제 뜰 때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한번 떴던 거를 뜨는 거라서 조금 지루하긴 한데 또 이 무늬만 넘어가면 다음 무늬는 좀 더 재밌게 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쓸 때 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콘 사로 쓸 때는 조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이 좀 이렇게 빵빵하게 돼 있는 거는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썼던 거는 이 콘이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밀착되는 면이 이게 이거 종이에 밀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직원에 밀착이 되다 보니까 는 어 조금 얘가 잘 안 됐었는데 얘는 여기가 여기가 빵빵하니까 얘가 닿는 면이 여기 많아가지고 좀 더 밀착이 돼가지고 더 잘 땡겨지는 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 쓸 때는 너무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저번에 떴던 거 저희 문어발 이거는 먼데이세트 저희 딸 거 뜨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실이 끝났고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닌가 좀 남았네 어 조금 남았네요 이게 실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실을 연결해야지 해놓고서는 어 실을 연결해야지 하고서는 멈춰놨던 거 같은데 어 이게 뭐지 실이 약간 뜯겨있는 거 같아가지고요 뭐지 강아지가 물어뜯었나 어 이거 조금만 뜨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떠놓고서는 얘를 시작할까라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뜨고 싶은 거예요 하나쇠터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뜻 기간에 어 12일날 캐스트온 날짜였는데 제가 그때 캐스트온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는 조금 천천히 뜨자 하고서는 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화과 레이스안 이 실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먼데이 스웨터 이건 제거 사이즈예요 똑같이 3사이즈인데 이거 실 게이지 차로 인하여서 사이즈 차이가 좀 나게 된 얘는 3사이즈를 떴는데 1사이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는 그리고 얘는 지금 이거 바디 어느정도 떠주고 혹시 실이 부족할까봐 소매 먼저 뜨려고 하고 서는 소매 먼저 뜨려고 소매 코 잡아서 뜨고 있고요 이만큼 떠줬고 또 여기 떠야 되는데 지금 이거 뜨려고 얘는 멈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틸반 저한테 이거 이거 지금 3일인데요 3일이 저는 데님 쇼티로 뜨려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나무바늘로 뜬 거라서 똑같이 나무바늘로 떠주려고 했는데 이 나무바늘이 저한테 없고 엄마한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지금 무한메리아스 떠주고 떠주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갖고 와야지 그 바늘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레드 쇼티브로 썼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 조금 게이지 차가 나는 거예요 나무로 떴을 때랑 이거 스틸로 떴을 때랑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좀 더 코가 빽빽해요 빽빽하고 여긴 조금 더 헐렁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무화과 이거 합사했을 때 색깔이 약간 별로인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 뜨고 나니까 되게 마음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이렇게 조합을 하기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요즘 가을가을한 거 눈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게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 이라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이만큼 떴을 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정도 뜨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거 샀던 거 이렇게 얘랑 아 얘는 라라뜨개의 캐시울인데 연사된 캐시울이고요 연사된 거라서 되게 쓰기가 편해요 편하고 이거 이거 야놀더 이걸로 쓰고 있고 얘는 이걸로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두 개 살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질롱으로는 지금 세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얘가 어 이렇게 꼬아줄 때 꼬백 아 꽈배기 꽈배기 꼬아줄 때 조금 가닥가닥이 조금 한꺼번에 안 딸려와서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볼실 쓸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가닥가닥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저는 맨 처음에 진저 바늘로 시작했어요 진저 바늘로 시작하다가 진저 가 너무 뭉뚝한데 얘가 가닥이 세 가닥이 되니까는 가닥이 많으니까 자꾸만 얘 중간으로 찌르는 거예요 진저 그래가지고 이거 저한테 있는 히아이아 줄바늘로 4.5mm로 어 한 이 정도에서 바꿔줬거든요 근데 얘가 뾰족해서 진짜 잘 찔러지는 거예요 꼬아줄 때 그래가지고 어 이 질롱오리랑 요거랑 되게 궁합이 좋습니다 이거랑 궁합이 좋고 히아이아 바늘이랑 궁합이 좋고 진저랑은 무한메리아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뜰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꼬아줄 때 너무 코가 잘 안 달려오니까 너무 뭉뚝해가지고 진저가 진저 바늘이 너무 뭉뚝해가지고 잘 안 떠지니까 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조금 뜨다가 바꿔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찔러져가지고 히아바늘 히아이아 바늘 너무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 저는 게이지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10cm 소아치를 떴을 때 이거 게이지 재는 거 이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검색을 하다가 요거가 조금 눈에 띄는 거예요 여기가 칼날이 있어가지고 실을 자를 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방에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어 저 이거 쿠팡에서 검색해서 산 거거든요 쿠팡에다가 게이지자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산 건데요 어 이제 택배비 들어가니까 두 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되게 이렇게 좀 좁을 줄 알았어요 좁고 이 칼날이 잘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칼날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조금 애기들 애기 어린 집 애기가 어린 집은 아이가 아직 어린이인 어린이가 있는 집은 조금 이건 위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좀 위험할까 봐 그냥 애들이 이런 거 궁금해서 막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도착하자마자 그냥 숨겨놨거든요 숨겨놨다가 지금 촬영하냐고 꺼냈는데요 제가 저번에 외출 뜨개를 하다가 가위가 없어가지고 이제 얘를 끊고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가위가 없어가지고 조금 난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뜨개를 멈춰야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당황스러웠는데 이거 하나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 실 커팅할 때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뭐 샀는데 이게 약간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몰라가지고 손으로 손 넣고 뭐 이렇게 찾다가 손에 걸릴까봐 얘가 손을 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포장을 벗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대로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다시 여기 봉투에 넣어놓고 이러면 괜찮겠죠 이렇게 이렇게 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리할 것 같아 샀는데 꼭 필요할 때는 한두 번씩 쓰면은 좋겠죠 근데 진짜 꺼내놓기는 무서워요 애들이 만질까봐 꺼내놓기는 무섭습니다 이쁜거 게시자를 또 나중에 사고 싶을 때 하나씩 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니팅링 있잖아요 바늘이야기에서 나온 니팅링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고 싶은데 지금 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뜨고 싶은 것도 또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이 뜨시는 에바 가디건이 지금 뜨고 싶어가지고 에바 가디건도 이제 얘 조금 떠놓고서는 캐스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에바 가디건도 뜨고 싶고 제가 지금 자쿠리 가디건도 저번에 조금 뜨다가 말고 지금 프로젝트 백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도 떠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뜨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뜨다가 진도 안 나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지금 연휴 기간이 기니까 이제 저는 이제 뜨게 주로 명절 기간 연휴 기간 때 못했던 뜨게를 하자 그거를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알바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뜨게도 많이 못하고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는 제가 휴가 기간을 뜨게를 하면서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문어발들 정리도 하고 또 뜨고 싶었던 거 조금 이렇게 뜨면서 명절을 보내려고 하니까 명절 스트레스가 이번에는 없지 않을까 제가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명절 증후군 이런 게 있는데 뜨게 할 생각을 하니까는 조금 명절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번 명절은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는 실을 작년에는 제가 콘사를 니트 컨테이너에서 많이 되게 자주자주 샀었는데 요번에는 실을 많이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뜨게 소품 같은 거 그런 거 사고 싶은 거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뭐 실을 한번 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달한 거 사는 것도 한 번씩 사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살 거 생각하면서 또 명절 세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고 싶은 거 조금 생각을 해뒀다가 명절 세일 명절에 세일 할 때 추석 세일 할 때 좀 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얘를 조금 더 떠줄 예정이고요 이거 무늬 뜨는 거 이렇게 뜨는 건 재밌는데 얘가 그냥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은 있는데요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무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이거 좀만 뜨면 다른 무늬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이제 힘을 내서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첫 번째 무늬가 저만 지루한 건지 얘가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잠깐 껐다 켰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찍어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